아니 내가 무슨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럼 만약에 20대 애들하고 얘기를 하면 20대가 돼갖고서 막 얘기를 하고. 20대랑 얘기해요? 말이 통해요? 통하더라고요. 말귀를 요새 말하는 그것만 못 알아듣고 보통 50대 애들하고 제가 친하거든요. 50대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 딸 같은 애들인데 날 친구로 대해주는 게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. 고마운 거야? 고마운 거예요? 고맙죠. 누가 나를 나이 먹으면 주변 사람도 없어져. 사람도 없고 누가 상대도 안 해주려고 그게 뭐유 이러고 물어보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철없이 놀아야지 얘네들도 나를 상대해주는구나 이러고서 계속 그러니 저러니 그랬구나 이래야지. 뭐라고? 아니 또 훈계하려고 그러든지 또 이러면 정말. 그거는 늙어서 못 알아듣는 것도 있다오. 아니 근데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싫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투명인간 취급해야 하나. 사람 안 봐. 호불호가 있으신데요. 호불호가 아주 있어요.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지. 자기가 피해를 못하든지 그러면 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있고. 그거는 그럼 철 들었구만 뭘. 그럼 아무튼 철 들었구만요. 철 들었구만요. 진짜 나설주기 싫은데 철 들었다는 거 같아요. 아니 그럼 똥어증을 못 가리고요. 똥어증. 웬수도 좋다 무슨 좋은 사람도 좋다 이만. 그거는 아니지. 그건 또 아니에요. 다 아시는군요. Are you sure?